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이게 막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좀 몰라요. 잇몸이 약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정말 의료 손진국입니다. 치아가 손실되는 이유 중에 고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이게 막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굉장히 많고요. 고혈압 환자들, 젊은 층들, 30대들도 팔에 밴드 차면 140 이상, 90 이상. 이게 치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나 좀 몰라요. 사실 고혈압은 직접적 영향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당뇨는 직접적 영향이 맞습니다.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외부 저항에 방어력이 약해지는 게 당뇨병 증상이거든요. 모세혈관, 말단에 있는 혈관들이 피가 잘 안 통하게 해서 점점 더 기능을 약화시키는 게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치아도 말단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혈류의 공급이 약해지고 외부 저항에 치약하다 보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전신질환은 전체적인 전신상태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접적 영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잇몸입니다. 잇몸 질환들 굉장히 많이 앓고 계시고 그래서 잇몸이 약해져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잇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잇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의료보험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정말 의료성진국입니다. 그래서 1년에 스케일링이 6개월에 보험이 되거든요. 아주 저렴하게 치과에 가서 전국민이 되는 혜택이니까 그거를 받으시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저희 치과의 자랑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아무리 관리를 치과의사인 저도 제가 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제가 때를 놓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 대신에 누가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양치를 대신해주는 노이탕에 세신하러 가듯이 주기적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질환 위주의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아프다고 하거나 불편한 부분만 제가 체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희 위생사 센터장이나 거기 전문 인력들은 거기에 특화가 돼 있어서 뭐 저희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걸 현재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28개 치아를 다 관리해줘요. 잇몸 케어 서비스네요. 네네. 그래서 그걸 주기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치과에 그렇게 다니면 알아서 여기서 그거를 위험 수위가 있으면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걸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양치도 이제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해주고 처리해줄 수 있는 거. 임플란트는 치아 보험 같은 거 들잖아요. 만 65세 이상 현재로는 두 개까지 보험이 되거든요. 점점 또 이게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얘기가 막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면서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조그를 봐야겠네요.